근데 지금 계속 돌리기도 전에 못나오고 팔 나오니까 계속 발 닦고 스윙을 해요 기다렸다가 내렸다 싶으면 한 번에 그러면은 얘가 펴지는 순간 허리 얼마나 계세요? 자세 잡고 얘가 돌릴 때부터 허리가 나오면은 허리 따로 스윙 따로 잖아요 자세 잡고 얘를 다 돌린 다음에 이제 팔 펴질 때 상체 힘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위에서 못 치고 계속 떨어지고 차 타점이 여기 얘를 좀 더 올래 점프를 하지 말아 볼까요? 그냥 발만 바꿔야 돼 발만 자아 안 되는 게 있을까요? 이렇게 계속 허리 먼저 돌아와요 자세 잡고 라켓 내리고 팔이랑 같이 상체 힘이 돌아와요 땅 근데 지금 계속 돌리기도 전에 못나오고 팔 나오니까 계속 발 닦고 스윙을 해요 기다렸다가 내렸다 싶으면 한 번에 이거 봐 지금도 상체 돌아와요 자세 잡고 내려 내려 봐요 라켓 내려봐요 이제 라켓 내려봐요 한 번에 내려 그렇지 그때 상체가 돌아와요 준비 그렇지 자세 잡고 내리고 땅 그렇지 땅 왜냐하면 돌리려고 하니까 박자가 안 맞죠 그냥 아니면은 내리고 땅 이런 느낌을 연습해요 내리고 땅 근데 스윙이 빨라요 다시 스매싱으로 해볼게요 이제 준비 따라가서 내리고 땅 그렇지 미리 허리 돌리지 말고 기다렸다가 상체 어깨 열고 하나 둘 셋 하나 코스 하나 둘 셋 하나 브로우치 하나 둘 셋 하나 코스 어디로 가야 될까요? 하나 둘 셋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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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셋 하나 더 사이드 하나 둘 셋 하나 사이드가 어딜까요? 하나 둘 셋 하나 스매싱은 자세 잡고 봐봐요 라켓 내렸죠 그러면은 얘가 펴지는 순간 허리 허리 얼마나 계세요? 자세 잡고 얘가 돌릴 때부터 허리가 나오면은 허리 따로 스윙 따로잖아요 자세 잡고 얘를 다 돌린 다음에 이제 팔 펴질 때 상체 힘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팔 힘이 약하더라도 몸통힘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 봐 이거 봐 몸 가고 스윙 자 준비 하나 둘 셋 하나 다시 기다렸다가 허리 돌아와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손모 자세 잡아놓고 손모 일단은 세게 치려고 하면은 스윙 망가져요 하나 둘 셋 돌려서 가볍게 눌러볼게요 위에서 눌러 왼발 뛰었을 때 그렇지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눌러 하나 둘 셋 눌러 다시 다시 하나 둘 스윙 그렇지 하나 둘 셋 스윙 하나 둘 셋 스윙 하나 둘 셋 스윙 손모 안 떼도 되니까 내 앞에서 내 앞에서 눌러줘야 돼 허리 틀고 허리 틀고 스윙 허리 틀고 스윙 허리 틀고 지금 연속 여기만 하죠 그러면 계속 손목이 아래로 떨어지면 여기서 살짝만 위로 타점 더 높여야 돼 타점을 더 높여야 안 걸려요 타점 다 떨어지고 치면 안 돼 내 몸이 떴을 때 스윙 끝나야 돼 그렇지 내 몸이 위에 떴을 때 스윙이 나와야 돼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연습 연습 자 몸 먼저 말고 스윙 먼저 돌리고 자 몸 먼저 말고 스윙 먼저 돌리고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봐봐 미리 돌리면 타이밍이 늦어지자 그렇지 스윙 먼저 떨어지고 다시 코스 어디 하나 따다당 점프 하나 둘 셋 점프 자 우리의 코스는 여기 여기는 저 자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내 발이 셔틀 있는 쪽으로 가야 돼 셔틀이 앞에 쪽에 있으면 앞으로 가야 돼 옆으로 가면 옆으로 가야지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셔틀 쪽으로 셔틀 쪽으로 나가 근데 아직 위에서 못 치고 계속 떨어지고 쳐 타점이 여기 얘를 좀 더 올래 점프를 하지 말아 볼까요 그냥 발만 바꿔야 돼 발만 그렇지 자 점프하느라 되니까 그냥 팔만 뻗어봐요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그냥 서서 팔 위로 뻗어 위로 뻗어 거기서 손목 눌러요 손목 더 눌러 그렇지 팔 위로 뻗었을 때는 손목 더 눌러야지 그렇지 손목 더 눌러 손목 더 눌러 손목 더 눌러 맑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팔 더 펴고 눌러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그렇지 하나 둘 셋 눌러 나이스 하나 둘 셋 하나 둘 일 셋 하나 셋 셋 셋 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